xy 에 대한 연립 방향식이 오직 한 상의 해를 가질 때네요 처음 그에서 y 는 2x 마이너스 5가 되죠 여기 대입합시다 x 제곱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5를 대입합니다 y 대신에 는 키가 되고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5 10 마이너스 k 는 0이 되는데 이게 오직 한 상의 해를 가지려면 이게 준 걸로 가져야 되죠 4분의 t 는 4 마이너스 10 플러스 k 는 0이 되야 되고 k 는 6이 됩니다 k 가 6이 되면은 여기에 대입합시다 대입하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 되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 되죠 x 는 2가 됩니다 x 는 1 대 5를 알파라고 했잖아요 그죠 2를 2에 대입하게 되면은 4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 자 이게 베타가 됩니다 베타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k 알파이고 베타 마이너스 1 k 가 6 이렇게 되죠 7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아이너스 4 0 또한 대한 also 한글자막 by 한효정